야, 맛있어. 볶아술, 또. 볶아술 해봐. 찹쌀밥이래, 찹쌀밥. 아, 찹쌀밥. 아, 글루티노스. 와. 찹쌀밥. 이거 그 맛이다. 뭐. 게살 수프? 중국집에서 시키는 우동 맛. 아, 그 시원하고 소소하고 소소하고. 오케이. 여기 괜찮네. 맛있다. 안 무겁다, 일단. 안 무거워. 안 무워. 야, 맛있어. 아, 조화가 좋네. 밥 한 번 먹고, 국물 한 번 먹어. 한국에서 팔면 비쌀 것 같은데요? 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맛이 어때요? 우동 맛이야? 그 우동 맛이랑. 이 버섯 향이 진하네. 버섯 전골이랑 그 사이야. 되게 차분해. 어. 면을 넣어도 어마어마하겠네. 맛있죠. 어, 이러면 기스면 국물에다가 버섯 많이 넣은 그 맛. 소소하고 소소하고. 그리고 약간 간장밥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약간 송이 들어간 간장밥? 뭐지? 얘가?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송이 들어간 간장밥 있잖아요. 아, 이거 먹어보고 싶다. 우와! 이거 약간 그 양념 돼서 진짜 맛있을 거 같거든?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맛있을 거 같아, 딱 봐도. 석살이야, 심지어. 파김치 어딨어요? 파김치요? 저쪽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마시면 돼요. 오케이. 아니, 밥이 맛있어, 일단. 영양 느낌. 완전 영양밥. 표고버섯이 향이 무지하게 좋아. 한국에서 팔면 비쌀 거 같은데요? 버섯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나 이거 입에 넣은 상태에서 국물 한 번 넣어. 아, 국물 들어가세요. 아, 정확히 하네. 야, 맛있다, 여기. 서서 한식을 드시네요. 음, 음. 한 숟갈 먹고 바로 국물을 먹어. 파김치.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맛있음? 맛돌이. 버섯 풍미가 살아있어. 버섯. 말아도 돼. 말아버려, 그럼. 말아버려. 말아버려, 말아버려. 말아버려, 말아버려. 아, 손님이 손님이구나. 아, 손님이네. 아, 그렇구나. 인기가 진짜 많은데. 맛있음? 자, 먹어보세요 한 번. 이거 약간. 야, 이거 좋다. 이만한 큰 그릇에 말아먹어가지고 김치만 딱 있으면 끝나. 무조건이. 아,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아, 맛있다. 이거 두 개 같이 먹어야 되네, 무조건 밥이랑. 이거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네. 아,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어. 우리 살짝 워밍업 됐으니까 이제 곱창구스. 아, 있어? 없어, 못 찾았잖아. 쭉 가시면 저쪽에 있어요. 아, 주다치 왔어? 아, 주다치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거 한 번 더 먹을래? 맛있어. 이거 한 번 더 먹을래? 맛있어. 이거 한 번 더 먹을래? 그래. 저기 우리 한 번 더 넣어줘. 야, 저기야. 야.